우와, 음향이 나왔어. 어. 이게... 힘으로는 안 돌려지네. 뭐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대박! 왜요? 아까 그거! 왜왜왜왜왜왜? 대박, 대박!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지? 그게 왜요?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이거 모양이야, 딱 이게. 뭐 모양, 맞아, 맞아, 맞아. 이거 풀어야 되네. 이거, 이거 먼저 해봐, 이거 봐. 이걸 풀어야 되나 보다. 아니, 그 모양을 만드는 거 아니야? 어, 맞았다, 맞았다. 돌아서 맞히는 거지, 이거를.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되면 돼. 아, 그럼 이걸 풀어야 돼. 그럼 이걸 풀어야 돼. 이거 왜 풀어? 이거 어려워야 돼. 이걸 왜 못 풀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감히, 감히. 어, 이거, 이거, 이거. 감히, 감히. 감히, 감히. 감히, 감히. 감히, 감히. 감히, 감히. 감히, 감히. 힌트가 아닌 거 같아. 이거 왜 힌트를 하니까. 이거 분명히 편할걸. 2, 3, 2. 그럴 때 이거 쓸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번에 뭐가 있어. 이번에 뭐가 있어. 이거 어떻게든 속으려고. 이거 어떡해, 어떻게든 속으려고. 아, 가을에! 아, 가을에! 아, 가을에! 아, 이거. 이거까지,까지.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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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와, 진짜? 칼! 칼! 아, 이거 쓸모가 없구나.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와, 거기에 숨을 줄은 몰랐네. 저 아니었으면 그거 또 다 찾고 난리 폈을 건데. 아,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오늘은 무조건 상위권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야?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여기가 풀면 돼.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이거 앉아서. 이거만 보면 끝납니다, 이게. 내 생각이 저러고. 형, 이것만 하면 돼. 동현이 형 가위 대박이다. 가위 대박, 진짜. 아, 오늘 그걸 끝까지 가주네. 이거 안 가주셨으면 저기 다시 가죠, 해야죠. 와, 좋아. 그거 포기하실 거 같아. 형, 이거 빨리 주세요. 다 두 사람 뒤에서. 우리도 뒤에서. 솔직히 이거 풀면 오늘 히어로. 형, 1분씩, 1분씩. 이거 풀면 오늘. 1분씩, 1분씩. 이게 에이스예요. 아, 1분씩, 1분씩. 바이 바이 보! 바이 바이 보! 됐어. 바이 바이 보! 바이 바이 보! 바이 바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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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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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1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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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되면 1분이에요. 저는 머리로 쓰지. 이거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열리는 방법이 있어? 이거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어렸을 때. 어렵다고. 단계별로 되게 많이 팔아요. 어떻게 하면 생각하고 싹 풀려.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 딱 보기만 해도. 야, 오늘 이거 풀면 에이스다. 에이스, 이거 풀면 에이스지. 에이스, 이거 풀면 에이스지. 에이스, 에이스. 어떻게 하면 지금. 오늘, 이거. 야, 오늘 이거 풀면 에이스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아니, 이게 풀리나 이게, 근데? 풀리게 풀려? 그렇겠죠. 풀리니까 좋겠죠. 어흥? 오ё이! 의arr 이에요. 상 50초되면 끝입니다. 저거 5초째 났습니다. 이게 힌트가 있나? 썩 빠질걸요? 아니 그냥 딱 분리가 될 거예요. 저런 모양들이 힌트가... 콧사인 진짜 그랬나. 콧사인?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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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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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떻게 했어요? 뭐야 어떻게 해요? 대박! 우와! 우와! 힘을 이용하셔가지고 원래 힘으로 하면 안 돼 힘으로 안 빠질걸요 근데 솔직하게 나 커진도 안 썼어요 근데 이게 쑥 빠지는 게 아니니까 툭 빠지더라고 살짝 했는데 대박! 넣는 게 도움이 됐어요? 놀라구요! 자 이제 대면 돼 우와 와 나 진짜 내가 진짜? 나이스 넣고 살짝 휜 거 같은데 형 힘으로 해서 이쪽인가? 이건가고 알잖아 맞잖아 우와 이거 진짜 무슨 대박 이거라고?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넣는다 넣는다 이거 뭐 열리는 거 아니야 이거? 대박 신기하네 어떻게 될까요? 넣는다 이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우와! 우와! 깜짝아 우와! 우와! 뭐야! 뭐야! 2층 계단 2층 계단 빌보로! 빌보로!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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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해 시간은 우리 편이야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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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대박이다 오늘은 하나씩 다 했다 다 했어 와 이제 기분이 근데 이게 맞는 걸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다 했어 이거 어떻게 네 아이디어 줘 네 아이디어 뭐든지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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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형 후레쉬를 터트면 안 보이죠 형 후레쉬를 터트면 안 보이죠 형 후레쉬를 터트면 안 보이죠 어째 안 보이더라 어째 안 보이더라 어째 안 보이더라 형 종민아 네? 종민아 이거 한 장 찍어줘 이거 이거 사진 형 형이랑 같이 찍어 형 형이랑 같이 찍어 우리 다 같이 셀카 한 장 찍을까? 와 히트 데이트 형이 보니까 A, B, C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도 잘 안 보이는데 A 암호가 이거고 B 암호가 도어락 2, 3, 6 공개 이거고 C 암호가 10, 9, 7, 6 공개 그러니까 2층 계단 아니 그러면 2층 계단 우리가 또 여기 있잖아요 2, 7, 1, 7, 1, 8 일단 빠지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일단 나갈 수는 있어 그렇죠, 그렇죠 여기로 나가면 이 해당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어, 해당 그다음에 B가 필요하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B 저거 열고 들어가서 C 여고 C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 D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D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D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감옥 A 하고 이건 뭐야? 여기 아직 안 간 거 보세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 이거는 조명을 켜고 끄는 거고 감옥 A에 대한 버튼이고 이거는 감옥 B에 대한 버튼 빨간색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작업실. 이건 작업실 버튼. 이거는 잘못 누르면 수면 가스가 나오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작업실 아까 누구 있었어? 작업실 우리 아직 안 갔어요. 동현아. 이쪽으로 와봐. 이거 머리 쓰는 게임이니까 빠져있어야 돼.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빠져있어야 될 것 같아. A 여기. 이 앞에. 야 동현아 너도. 방해하지 말고. 이것도 뭔가 연결일까? 그러면 잠깐만 이게 마지막. 이게 다섯 개 이게 네가 볼 때는 버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왠지 숫자를 넣거나 아니면 누르거나 이런 거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감옥 A에 적어놓으면 감옥 A가 열리는 거지. 그렇죠. 두 번째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어져 있는 거. 두 번째 거를 풀거나 누르면은 감옥 A가 열리고. 감옥을 열면 좀비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랑 감옥을 열면 안 되는 거지. 감옥이나 수면 가스 같은 걸 열면 안 되는 거지. 일단 가서 조명을 먼저 켜야 되니까 첫 번째 걸 누르고 조명을 켜고. 그렇지. 그 다음에 작업실. 뭐가 있나요? 수면 가스가 감염자 대응 수면 가스니까. 아 저거 좀비를 막으려면 수면 가스 눌러야 되겠네. 형 좀비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비를 막으려고 수비하려고 수면 가스 눌러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있니 병재인? 저 이거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자. 그럴까요? 먼저 일단 하자. 알겠습니다. 지금 갈 길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형 제가 봤을 때. 저번에 금고처럼 계속 들고 다니는 거 같아요.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일단 가져가야 돼. 일단은. 아 이거 내 개인적으로 한 탓 사면 더 많아야 되겠다. 가져가세요 이거. 내가 한 거잖아. 형님 저 이동하겠습니다. 잠깐. 야 이 맛 하는구나 이 맛에. 아까 뭐였지? 빌보로? 빌보로 뭐였지? 여기 서 있어요. 2717 별. 어. 어 여기다. 가자. 여기 2717 별입니다. 과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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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프레시에요. 계단 내려가서. 아 근데 또 좀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와 여기 어두워. 형 형.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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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무 무서워요. 왜요? 깜깜해. 네? 깜깜해. 우와 여기 너무 무서워. 종민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가지 말자. 형이가 그래를 줘. 여기 문이 닫혀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저기 옆에 버튼이 있네. 여보 여보. 주장이 주장이 해봐. 나는 또 주장이 전화. 일단 주장 내려놔야 될 것 같아. 아니. 바로. 이거 진짜. 먼저 가는 거죠? 지금 혼자 내려가서 문 열기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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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똥이야!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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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빌번 뭐야? 빌번 여기 2360 별 그냥 문이 닫혀있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불이 켜져있어 잠깐만 내가 이거 불을 켜볼게요 가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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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잠깐만 대박이다 야! 봐봐봐 야 상현아 여기 육지폭스인 줄 알았어 육지폭스까지 갔어요 그냥 열리는 문이요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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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형 갈게요 우리 갈게요 지금 우리가 계단 내려왔고 계단 내려와서는 그냥 열리는 문이었나봐 비밀번호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왜 비밀번호가 없지? 형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괜찮았다 어 보안실 제1연구실 아 다음이 제1연구실이야? 비상구가 여기 있는데 엑시트? 이거지? 이게 마지막 출입구 아 여기가 카드가 있는 거 보니까 카드를 구해와서 여기서 여는 건가 보다 그러네 여기 빌번호가 아니고 카드예요 여기가 마지막인 거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보안실이나 제1연구실을 열어야 돼 그냥 제1연구실? 어 보안실을 열어야 돼 보안실 아니면 제1연구실을 열어야 되는데 막 열면 안 될 거 같아 아 여기가 병원 약간 병원 약간 왜요? 발소리 느려 형 진짜 무서워 죽을 거 같아요 진짜로 너무 무서워 다들 무서워 알았어 울었다며 왜 이렇게 뭐 있나 부른 거지 저랑 같이 있어요 다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어 잠깐만 제1연구실이 왜 C인데? 이게 1097이고 보안실이 2360이요 보안실이 B였어요 2360부터 열어야 돼요 잠깐만 근데 왠지 이거는 아닌 거 같아 맞지? 왠지 이걸 열면 좀비인 거 같지? 왜냐면 연결은 이쪽으로 돼 있는 건데 왜 굳이 이걸 열어? 여기 제1연구실로 가서 여기로 가면 돼 그냥 여기가 문이야 제1연구실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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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움직여요? 여기 어딘가 하는 좀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어 진짜? 제 생각엔 보안실 열면 왠지 좀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1연구실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형 같이 가요 제발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근데 형 진짜 빨라 형 우리 소리에 반응한다니까 너무 막 이걸로 이명 늘려 살짝 니 좀비 안 무섭다며 좀비야 좀비 안 무섭는데 근데 귀신은 무서워요. 얘 액션이 프로레슬러 액션 아니냐? 언제요? 좀비 나타났다 바닥으로 점프를 하더라니까. 좀비 안 무서워. 빨리 미친냐. 일단 보안실 일단 열어보자. 보안실을 열지. 그럼 여기 보안실은 그냥 보안실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열면 무조건 좀비야. 왜 그래요. 열어보자. 좀비 방이 따로 있잖아. 아 맞아. 여기에 좀비가 있을 리가 없지. 있을 리가 없지. 그럼 뭔데? 2, 3, 6, 0, 별.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아 맞아 맞아. 좀비가 딱 알아봤다. 이야. 무서워. 아래 좀비 좀비. 봐봐 다 보이잖아. 이거 저번에 고박장 거기 같은 데구나. 좀비가 갑자기 뭐해. 여기 좀비다. 감옥이야 감옥.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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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여기도 좀비야. 단체로 있어 단체로. 아니 이렇게만 있어. 제가 감옥이다. 이거 하나씩 챙겨야 될 것 같아 이거. 저기 깜깜하니까. 아 그래. 그래 이거 하나 있어야 돼. 좀빵 채워야 돼. 이게 뭐였어 이거랑. 이건 뭐지? 이거랑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이게 이게 이거다. 그죠? 맞네 맞네. 이 옷이. 아 맞네. 원장님이다. 이병헌 원장님이다. 이병헌 원장님의 그. 거기서 가운이야? 가운이죠 네.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왜 찍고 있는 걸까? 이게 뭘까? 이게 제일 레인인 거예요. 전기 뭐 끊는 거 아닌가? 반도체 막 만든 거 같은데. 아니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동그란 게 있는 거 보니까 레코드 뭐 하는 거 같아요. 어 이거 음악 트는 건가? 음악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쫙 가게 하는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아까 그 마지막 비밀번호 우리 버튼이라고 예상했던 게 다섯 개야. 맞아요. 이 CCTV 다섯 개야. 여섯 갠데요? 여섯 갠데요. 분명히 내가 왜 다섯 개를 봤을까? 형. 보니까 네모난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거 같은데? 어떻게 다섯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거 같은데? 근데 이거 가까이 가서 봐야 알아. 알았어. 이게 뭐냐면 좀비는 시각이 없어. 불을 켜면 안 되고 몰래 통과해서 이걸 가지고 열고 들어가서 저거를 어두운 상태에서 해. 불을 하면 상대가 보고 있어. 아니 시각이 없는데 불을. 아니 시각이 길어 조금 있으니까. 근데. 불을 많이 시각이. 아니 없어요? 스토리에 예민하다 그랬거든. 거의 상실했지만 완전 상실하지 않았지 않아요? 누가 있대요. 여기 찾았나요? 여기 찾았잖아. 여기 찾았으니까 다 찾았나? 좀 이따 다시 오면 되니까.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연구실로 가면 되죠. 제1연구실 한번 가보죠. 제1연구실. 이쪽 열면 돼요 이제. 이걸 필요 없는 건가?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다 봤어? 다 봤는데. 제1연구실 열겠습니다. 어? 형님 형님. 1097.